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요. 낙지볶음 달걀말이입니다. 소스는 명란 마요 소스고요. 분모자 당면 삶아서 넣었어요. 당면은 인터넷 구매했습니다. 음료는 콜라예요. 잘 먹겠습니다. 가래떡 비슷하게 생겼어요. 식감이 떡보다 부드럽고 젤리 같은데요. 오 신기하다. 아 뜨거워.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던데 맛있다 고춧가루 중국당면처럼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좋은 점이 안 불려도 돼요. 바로 삶아도 돼요. 삶고 넣어도 돼요. 삶아도 해서 교대가 또 교대가 크기도 하고요. 너무 좋은데요. 매운 고추냉이 더 볶아져요 이따가 정신없이 먹으면 더 맛있어 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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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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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양념이 고정 맛삭하고 gracias 고소하고 맛있네요 바삭하는 밥을 좋아한 것 같아요 춤도 재밌는akis 치즈가 너무 편해요 감자 마요네즈 음~~ 완전 맛있게 치즈가 좋아해요 젤리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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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지가 손가락만 해. 양념장은 고소하고 sais Joseph 남ley와 함께 먹을 것 같아요. 고소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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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콜릿에서 맛있는 식사의 сторiu가 있어요.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리고 식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식감도 너무 좋아요 고소한 맛 그리고 점점 더 맛있게 먹어야 한다른 먹방 그리고 고소한 맛 그리고 고소한 맛 소금이 정말 좋아요 맛있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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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매콤하고 달콤해요 고소한 맛과 짭짤합니다 아삭아삭한 맛을 잘 먹기엔 이 맛은 성장과 짭짤해요 이 맛은 라면과 고소한 맛을 좋아해요 고춧가루 고구마 고구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요거는 아껴놓은 거 잘먹었습니다